반갑습니다. 땅나무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택 부동산 투자 편이구요. 역세권에 있는 알바끼가 가능한 땅입니다. 이거를 소액으로 해서 토지 경매를 통해서 노려보면 훨씬 투자성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땅나무 부동산 TV에서 간신물건 및 추천물건을 분석하는 의미는요.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투자 유무를 떠나서 땅보는 눈을 키우는게 먼저다. 두번째는 물건 분석을 통해서 지역 흐름과 시장 흐름을 체크하자. 세번째는 고수의 투자 방식과 부동산 인사이트를 배워보자. 네번째 의미는 나아가서는 본인만의 투자 습관을 키워가자. 다섯번째 같이 함께 공부하고 소통하고 성장하자. 라는 다섯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살펴보시면요. 우선 사건 번호가 2018타경 45382번이구요. 물건 번호는 1번입니다. 이거 물건 번호 헷갈리시면 안되요. 물건 번호 1번. 그리고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진이면 하북리에 있는 땅이구요. 물건 종별은 농지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71제곱미터 즉 21.478평입니다. 토지 면적이 너무 작네요. 이럴 경우에는 단독으로 뭔가 쓰기에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다른 토지와 함께 쓰임새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건물은 경매에서 매각 제외가 되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매각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 땅이구요. 그래서 건물이 매각 제외니 땅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토지가 나왔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 특수물건에 속하는데요. 건물만 나왔다 하면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토지가 나왔다 하면 자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만 매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 이제 감정가에서 토지 면적을 나눠서 평당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차 감정가는 4,690만원입니다. 이게 2019년 4월 15일에 입찰이 있었는데 아무도 입찰을 보지 않은거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평당 금액을 보면 218만 3,629원이구요. 2차에도 입찰을 보지 않고 이제 3차까지 떨어졌습니다. 3차의 금액을 보시면 2,298만 1,000원이구요. 평당 금액을 보시면 106만 9,978원입니다. 그래서 약 평당 107만원대죠. 지금은 어느정도 약 반값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반값 감정가 대비 반값 토지 경매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도시계획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공간구조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위가 어디에 해당해야 하냐. 일단 평택시는 행정문화도심에서 고덕, 송탄, 남평택이 여기에 이제 평택의 도심이 됩니다. 그리고 물류관광도심을 해서 안중, 포승, 현덕이 물류관광도심이 되고 이렇게 두개가 핵심 도심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가지 지역이 있지만 도심 다음 중요한 곳이 지구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중심에 진위가 있고 청북이 있고 팽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제 진위죠. 진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또 살펴봅시다. 권역별 전략계획을 보시면 진위가 나옵니다. 진위 권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기본 구상안에는 생활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및 배우지역 생활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위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우선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인프라 확충, 그 다음에 이제 산업단지 조성 및 배우지역 생활화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프라 확충에서는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안전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진위역세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나오죠. 그 다음 진위공원, 진위청, 시민유원지, 무봉산, 달박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주민 여가생활 환경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산을 중심으로 여가생활 개발하는 것은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녹지 네트워크로 하면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진위역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일자리를 보시면 진위일반산업단지 개발과 진위역세권 상업지역 활성화, 역세권에서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세권 투자기 때문에 진위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겠다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경매물건에서 동탄신도시까지는 약 20km가 걸리고요. 고덕국제신도시까지는 20km 이내에요. 조금 더 가깝습니다. 평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해서 보면 진위역에서 해당 경매물건까지 244m밖에 안 돼요. 완전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죠. 직경거리 500m까지를 1차 역세권, 1km까지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44m니까 1차 역세권 범위 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서부우외도로 여기 옆에 이 도로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데 이 서부우외도로가 2019년 12월까지 개통 예정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오산 가장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세교지구까지 접근성이 대폭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편집도로 살펴보니 여기가 이제 여기죠. 여기가 여긴데 이 주변에는 다 이제 농림지역이단 말이에요. 동측으로는 그래서 동측의 농림지역은 역세권 동측의 농림지역은 나중에 수용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자하신다면 조금 많이 유찰됐을 때 들어가야 돼요. 보상가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측을 보시면 주거, 공업, 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 투자가치가 동측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에 봤을 때는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0미터 이내 여기는 특별히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 상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가 되는지가 문제겠지만 상업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땅을 위성지도로 봤을 때는 땅 모양은 정말 못생겼네요. 이렇게 삼각형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제 맨션 같은 거 뭐 교회도 보이고요. 맨션 같은데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붙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로드뷰로 보면 이렇게 이제 교회 들어가기 전에 여기 위치한 땅이고 그 다음 또 측면, 아 후면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후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담벼락 뒤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죠. 아까 여기가 도로고 이렇게 가는 게 도로고 여기가 이제 수풀이 있죠. 그래서 일부 건물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벼락 안쪽 건물 북동측에 있는 토지고요. 현재 물건 가치는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뭐 사실 혼자 쓰기도 힘들고 모양도 나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각 토지 건물 현황을 보시면 지번 용도 제곱미터당 단가, 공시지가, 감정가, 비고를 보시면 일단 이제 토지 하북리에 있고 비행 안전 육구역, 상대 보호구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감정가는 제곱미터당 94만 5천원, 공시지가는 67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6천7백만원대가 나오고요. 이게 현황주택부지 등 제시회 건물이 소재하여 토지 소유권 및 기타 권리 등의 행사에 제한 받을 경우 토지가 약 4천6백90만원으로 이렇게 감정이 된 겁니다. 원래 감정가라면 6천7백만원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4천6백90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진위역 북동측 인근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본권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본권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시내 및 인근 시군구와 연계가 용이한 바 재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대체로 삼각형의 토지로 주택부지 등으로 이용중인 본권 동측으로는 폭 약 4미터 도로가 소재함 항상 땅은 도로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접필지인 127-1번지와 동일한 담장래의 소재함 본권 지상에는 소유미상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회 건물 등 이 제시회 건물에는 주택, 창고, 수목 등이 있다고 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이로 인해 제한받은 가격이다. 인접토지와 경계 구분이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는 측량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중량과는 땅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번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목은 전이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이제 2019년이 되면서 조금 올랐네요. 맞죠?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만 8,100원이고요. 어쨌든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지역에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용도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목과 용도지역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른 법령을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전부 모든 가축을 제한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투자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관없음. 그 다음에 상대보호구역도 근처에 학교나 이런 게 있다는 건데 교육환경 유예시설만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안전 제6구역 해서 여기 보시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군사 비행기 관련해서 혹은 공군작전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해줘야 되는 지역에 있다. 그래서 협의 업무 위탁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교재들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목과 농도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목이 전이었어요. 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로 이렇게 전답과는 농지거든요. 농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목은. 그런데 농지법에 적용을 적게 받는 농업지능지역 외지역의 농지단 말이에요. 만약에 농업지능지역의 농지라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절대 농지, 농업지능지역, 농업지능구역, 보호구역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지는 이제 개발할 가치가 높은 농지라고 보시면 돼요. 현황상은 거의 담벼락 및 수풀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지목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을 살펴보시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역세권의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그럼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보통 4층 이하의 주택들, 주거 관련 시설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폐율은 일반적으로 60%에 용적률은 200%입니다. 이게 이제 국계법이고 사실 지자체조례는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나름 괜찮은 편이거든요. 1종 일반 주거지역 하면 나름 괜찮은 편인데 제가 조금 좋은 거는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어요. 보통은 세모 안 좋은 거는 X 해놓고요.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거를 별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좋은데 2종이 되면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역세권 범위이기 때문에 2종으로 종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혹은 상업지나 준주거지로 종상향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도시계획에 보시면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죠. 그런데 역세권 300m 이내는 상업지역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상업지로 지정이 되거나 그 바로 뒷블럭은 2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자체의 가치는 많이 떨어지나 입지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도 나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1종이지만 나중에 종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현재 가치 대비 미래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도를 봅시다.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냐 일단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요. 현재 그 다음 연립 1종이죠. 4층 이하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 연립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2종, 3종 준주거지로 종상향이 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대비 미래가치가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로서도 조건만 맞으면 1종 근생도 가능하고 조건이 맞다면 2종 근생,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 될 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1종도 좋다. 그러나 2종, 3종, 준주거, 상업지가 되면 더욱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지적도를 살펴보면 역시 이제 땅 모양은 참 못생겼죠. 그런데 지적도를 살펴보는 이유가 이렇게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계획도로거든요. 만약에 계획도로가 생긴다면 127-1번지 땅은 이 땅을 4 넣어야지 조금 더 코너 땅으로 쓸 수가 있어요. 94-16번지는 나중에 보상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자세히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94-16번지가 도로 보상이 나가고 나면 이만큼이 남게 되죠. 이 남은 땅은 애초 소유자가 이제 도로 보상으로 땅을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러면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만약에 127-1번지 땅은 이 땅을 사놓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택지 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변수는 조금 적용이 되지만 이렇게 일종 주거지역에 이 정도 땅이면 미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조사불능 이렇게 해서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물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다? 땅만 경매해 나왔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있다. 그러나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철거를 시킬 수가 있고 성립된다면 지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땅만 나왔다라는 것은 안전자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내가 지료를 내고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철거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경매 물건에서 건물이 나왔다 하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토지가 나왔다 하면 비교적 안전하다. 지상권이 성립되면 지료 청구가 가능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 안전자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994년 3월 29일 평택군에서 지분 압류가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 이하로 들어오는 권리들은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매에서 빚잔치가 일어날 거고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수되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의상황으로 해서는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있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본권에 관해서는 이제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전문가 멘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사이트가 구독션이라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구독션에 회원 가입이 되신 분이라면 이거를 좀 더 읽어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시세 분석을 보면 이렇게 거래된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 경매에 나온 땅이 요 땅이고요. 그래서 메인도로에 있는 거는 약 932만원에서 739만원까지 거래가 됐고 2016년에 주로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300, 400, 300만원대 350, 298만원대 이렇게 거래된 거를 보면 한 블럭 안쪽이고요. 2017년에 주로 거래가 됐고 350에서 441만원까지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한 블럭 안으로 들어가면서 막다른 도로죠. 그래서 350에서 441만원보다는 조금 시세가 낮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약 300 이하라고 보면 요때 당시가 2017년인데 지금은 또 2019년이 됐죠. 그러면 요 기준을 조금 삼아서 개인 의견을 좀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가가 약 200만원대였는데 지금 유철인에서 평당 100만원대라 하면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을 해보면 토지가 21.478평이었고 건물은 매각 제외이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나는 안전자산으로 들고 갈 수 있다는 거고요. 토지의 현재 가치는 매우 떨어져 보인다. 내가 현재 막 뭔가 쓰기에는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향후 진위역세권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큰 범위에서 보면 평택시에 개발 호재가 많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면 또 동탄 신도시로 해서 또 호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양쪽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단지 이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해나갈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회도로도 이렇게 개발 중이고 그래서 향후 미래 가치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3차 금액이 2298만 천원이고 평당 가격이 약 100만원대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신중하게 살펴본 후에 입찰을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모아서 혹은 따로따로라도 어떻게 얼마에 낙찰됐는지 한번 알려드릴 텐데 이거를 이제 시청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얼마쯤에 낙찰되었구나 그리고 1년 뒤 2년 뒤 혹은 몇 년 뒤에 수년 뒤에 어떻게 이게 개발되구나 어떻게 바뀌어가구나 시세는 어떻게 움직이구나 이거를 계속 살펴보셔야 안목이 늘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땅나무 부동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경매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 오시면 땅나무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바쁠 때는 촬영을 하지 못하고 카페에 올려드릴 때도 있고요. 또 낙찰되었던 그 후라든지 이런 것들도 카페에 제가 올려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카페 가입까지 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